들어와서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도록 해요 자 어쨌든 고마워요 데려다줘서 고맙다는 말도 참 인색하게 하는 편하네 어쨌든 다음에 또 봅시다 언니 주리야 주리랑 같이 들어오시네요 어 주리가 밖에서 전화했길래 만나서 같이 들어오는 길이야 몸은 좀 어때? 괜찮아? 괜찮아요 이모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회사에서 다쳤다면서? 별거 아니야 참 이모 차 잘 썼어요 나중에 주면 어때서 힘든데 곧장 집으로 가져가지 그랬어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아버지 문제도 그렇고 진진아 우린 왜 이렇게 이모 힘들게만 하는지 어머니 정말 면먹었고 죄송하고 그래요 어른들 문제로 네가 왜 면먹었고 죄송해 그런 말 말어 이모 들어가자 이모가 저녁 맛있게 해줄게 먹고 가 아니에요 이모 저 먼저 갈게요 또 그냥 가려고? 오늘은 얘기 좀 하다가 나 언니한테 할 말 많단 말이야 그래 주리랑 얘기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자 진진아 들어가자 언니야 저런 일 없었죠 아가씨 저랑 무슨 집 보는 강아지에요? 하루종일 그냥 어디 이렇게 쏘러다 어머니 사돈 처녀도 왔네? 안녕하세요 그건 뭐야 나만 썩 빼놓고 셋이서 밖에서 놀다 들어온거야? 그거 똑돼질라 그런다 그게 아니고 언니는 대문 앞에서 만났어 어쨌든 잘 왔어요 사돈 처녀 나 할 말 있으니까 들어가서 앉아 고모 나 언니랑 2층 올라갈거야 그래 올라가서 쉬어 엄마가 먹을 거 갖다줄게 아니 나 지금 사돈 처녀랑 할 얘기 있다고 저기 나중에 해요 고모 올라가 얘 주리야 사돈 처녀 언니 정말이야? 언니 리빙푸드 다녀? 응 새로 들어간지 며칠 안됐어 그렇구나 왜? 응 거기 다니는 사람 소개받은 적 있거든 맞선? 누군데? 언니는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다니 섭섭하다 야 그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 왜 관심이 없는데?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너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재미없잖아 다 갖춰져 있다는 거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 아니니? 언니도 그래? 조건이 좋아서 나쁠 게 뭐니? 사랑이 있어야지 어떻게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해? 그래 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넌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여자들이 다 너처럼 조건이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은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 그럼 언니도 조건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할 수 있는 거네? 언니 사귀는 사람 있다면서 조건이 좋아? 사준천여 이리 좀 나와봐요 아니 대체 사람이 왜 그래? 나한테 사과를 하러 왔으면 이러고 저러고 뭔 얘기가 있어야지 주리방에서 한가롭게 노닥거리고 있어요 지금?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사과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과로 온 사람 태도가 그게 뭐냐고 지금 주리방에서 뭐하는 거야? 어머 내가 얘기 좀 하자 그랬어 네가 사준천이랑 무슨 얘기를 해? 할 말이 뭐가 있다고? 어머 내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해두는데 주리 집에 왔다고 우리 집에 뻔질락이 드나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집 식구들 오빠부터 다들 사돈천연의 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난 어림없어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고모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뭐가 너무 해요? 내가 어제 그렇게 당하는 꼴 보고도 언니 지금 친정식구 편드는 거예요? 어른 잘못을 왜 애한테 따지고 그래요? 진진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? 그 아버지의 그 딸인데 왜 잘못이 없어요? 아휴 요즘 그런 원신이 어딨어 술상을 엎질 않나 아휴 그러니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고모 진진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 왜 담아두지 말래? 고스란히 담아뒀다가 집에 가서 고대로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언니 좀 해봐줘 네 알았어 진진이한테 그렇게 말해서 속이 시원해요? 속이 시원하냐고요 아가씨 아니요 나 다 못했어요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뭘 그래요? 아가씨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다 참겠어요 내 언니나 형반 타는 것도 참겠어 하지만 진진이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못 참아요 내가 용서 못 한다고 언니는 참 이상하오 어떻게 그렇게 사돈 처녀 얘기만 나오고 그냥 쌍재팽이를 들고 나서요 아니 막말로 진진이가 언니 자식이라도 되오? 그래요 내 자식이에요 뭐라고요? 조카 딸도 조카 딸도 조카 딸도 자식이라고 아이고 참 언니만 조카 딸 있어요? 나도 조카 딸 있어요 우리 주리 우리 고모 사람은 좋은데 히스테리가 좀 있어 언니가 이해해 들어가라 아니야 언니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간도 혼자 가고 싶어 언니 우리 엄마한테 언니 차 한 대 뽑아달라 그럴까? 그러자 내가 말할게 내일이라도 당장 뽑아달래지 뭐 넌 차 한 대를 구두 한컬레처럼 말하는구나 언니도 참 아무렴 내가 차하고 구두도 구분 못 할까봐 네가 차 한 대 사는 걸 구두 한컬레 사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 한 우리 관계는 좁혀질 수가 없어 언니 너 감정 상의도 할 수 없다